약간 비타민c 느낌도 나와서 어.. 보충하러 갑시다 우후우! 아.. 어떻게 가 저기에? 뭐.. 점프? 어떻게 가지? 대쉬키가 있나? 대쉬키가 뭐죠? 아 맞아 연속으로 두 번 누르면 대쉬였지? 오케이 헛! 오케이 아 좋았어 아 대쉬가 있었지? 맞아 대쉬가 있었는데 까먹고 여태까지 안쓰고 있었어 자 먹어주시고 우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우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좋아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도화선이야? 이것도 터뜨려봐 안터지네? 갠춘? 오케이 갠춘 어어 아이고 왜 터지니? 오 저거 왜 터지죠? 갑자기? 안 건드렸는데? 어어어어 왜 터져? 밟으면 터지나? 터져요! 아 아 총 맞았네 건들지 말고 폭탄을 던져서 자극합시다 안터지네 폭탄으로는 저거 어떻게 터뜨리지 밑으로 가야되다 어 됐다 어? 허허 길이 없네 빨리 가야되나봐 아이고 폭탄했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좋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빨리 가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아 뭐야 한번 쉬었다 가야겠다 같이 터지니까 점프할때 쉬었다가 다 터지고 허허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죠? 터진다 으허 핵이! 핵이 보내주세요! 핵이 안오네 아 이제 죽으면 억울한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로프 타주시고 적 죽여주시고 으어어어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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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목숨이 없어서 힘들어 아 여기서 안되는데 어디? 호호우 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중간에 내려야되요? 오케이 아이구! 가시가 있네 헛! 헛! 호호우 그냥 바로 가야되 죽이지말구 호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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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아 뭐야 쟤네 아 여기 숨어있어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가자 아 약간 특수부대 같았다 방금 어 비타민! 비타민이 나왔습니다 어 뭐야 나 아까 막 비타민C 먹고싶다 했는데 비타민 나와버렸네 좋았어 네 번째 스테이지 빨리 신캐 한번 봅시다 빨리 캐릭터 구해서 신캐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죠 어 밑에 있는게 설마 신캐 아 이런 함정같은게 있단 말이야 자꾸 이 게임이 사람의 심리를 잘 읽었어 사람의 심리를 아아주 잘 읽고 파악하고 개발자는 이게 한번만 해보는 솜씨가 아니야 인간을 갖고 놀줄 알아 자 조심 누구니? 비타민? 아니네 터미네이터네요 터미네이터네요 어어 허무하게 갈줄이야 헛! 아! 아니 이렇게 영화 주인공이 허무하게 총 한발 맞고 죽어도 되는겁니까? 뭐야 뭐야 비켜! 하얀 방사기다 자 목숨 구해주시고 우아! 최소 심리학전공이야 이거 줄었어 자 살짝 자 폭탄 던지는 친구 흐어아잇 터진다 터져요 자 로프 타고 갑시다 안전하게 오오오 오케이 성조기 달아주고 목숨을 구해야되는데 목숨 없니 어디? 어디 목숨 갖고 있는 친구 없나? 저녁들이 이제 술탄을 들고 있네요 그래 가지고 죽으면서 자꾸 술탄을 남겨 저 호랑이들이야 아이구 아이고 뭐야 쟜 어우... 반사신경이 게임을 하면 항상 ева 흐 oft 받아라 오우 오우쒸 받아라 아이고 동네 사람들 3 2 1 고고고 좋아좋아좋아 좋았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좋아 제거해주시고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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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주시고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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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에 도착했어 수류탄 어디다 던져 얘만 죽이면 돼 헤드샷 오케이 좋았구요 피해주시고 죽여주시고 헬기오면 타주시고 좋았다 다음 아 근데 비타민 좀 보고싶은데 나 비타민 친구 보고싶어요 여기있나 나왔다 브로보카 브로보카 로보카 같죠 이 친구는 총을 어떻게 쏘는거지 어 아 이렇게 이게 기모와서 쏠수있는데요 좋았어 우와 쏘는거 봐 이거 모아서 쏘면은 우아하하 짜릿해 보아쓰 이렇게 에? 어 오케이 자 맨인 블랙 나와라 터미네이터 오 오 으으 아 좋다 좋다 개틀링건이 뒤로 밀리긴하지만 그래도 이게 좋아 적을 죽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누구죠? 아 화염방사기 자 로프타주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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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터진다 아 이 화염방사기 진짜 좋아 이게 지나가면서 그냥 싹 쓸어버릴수가 있어가지고 누구죠? 아 유도 좋아 자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자 총 쏜다 자 로프타주시고 조심 오케이 자 목숨 4개나 있네 아 끝났네 근데 이거 뭐지? 이 폭탄은 이게 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네 이게 아이고 아 아 5등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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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네 어 우리 페이브로우 누구죠? 좋아 로켓런처 내가 제일 사랑하는 로켓런처 사망 자 블레이드 제가 다음으로 사랑하는 블레이드 이게 어떻게 조종하는거지? 아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참 좋은 시대죠? 아 근데 난 꼭 이런데가 있으면 이렇게 멀리 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곳엔 죽음이 있다는걸 알면서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심리일까요? 혹시 모르는 나와라 나 아 이 친구네 아 나 이 친구 싫어 물론 잘 쓰면 좋지만 내 스타일과는 안 맞다고 아까 뭐 이상한거 떨어진거 같은데 헛 아 아 아 맞아 근접공격도 있지 근접공격 좋아 아 이 근접공격 좋아요 근접공격도 잘 쓰면 좋을거 같애 한번 써보자 아니다 쓰지 말자 안될거 같애 뒤에 봐 인마 뒤에 오 근접공격 좋은데 괜찮은데요 쏜다 총 쐈으면 살인 호잇 아 귀엽다 오케이 아 보스다 저거 어떻게 죽이지 로프타고 가자마자 죽을기지인데 자 근데 내 목숨이 하나 두개 있으니까 자 포탄 한번 써볼까요 이건 뭐죠? 뭐하는거야? 뭐야 총알 한발 나가는거야? 그래 로봇카 백 장악점을 이용해서 띡띡띡띡띡띡띡띡 어 뭐 여러발 장전할 수 있냐 오오오오 저거 보스 맞나 근데? 한발도 탈게팅 어우 좋아좋아좋아좋아 어우 나한테 오는데? 어어어어 자 구해주시고 누구냐 자 폭탄 다 썼으니까 바꿔주시고 자 수리따 아악 아 저거 어떻게 죽여? 너무나 무서운데요? 바닥으로 떨어뜨려 바닥으로 떨어뜨려 어 죽었다 그냥 일반 몬스터야? 설마 이게? 지존 센데? 뭐야 야 이거 뺏어 탈 수가 있는데 이거? 와 이거 좋은데? 날라다닐 수도 있어 좋아 좋아 가자 어어어 어 어 아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저거 타야돼 아이구 아이구 탄다 탄다 탑니다 탑니다 내놔 오케이 좋았어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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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오케이 어허 어 어 아 연료가 있네 근데 아 미안해요 어우씨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내려? 어 됐다 이거 재밌는데 이 게임? 좋았어 가자 어디로 가지? 자 5번으로 갈까요? 어 5번 크림슨 자 블레이드 어 뭐 떨어진다 어우 지뢰 그 지뢰에요 아닌가? 아으 이 녀석들이 페이크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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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뢰 제거 좋았다 힛 오케이 아 아니 아니 눈먼지뢰에 당했잖아 좋아 아 이 지뢰 오케이 설마 지뢰 밟겠어? 그쵸? 안 밟겠죠? 오케이 헛 헛 헛 세이브 해줘야 돼 저거 내 목숨이야 가자 지뢰 아 폭격 떨어져가지고 너무 위험해 피해 오케이 어어어어어 아 아 아 저거 구해야되는데 아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폭격 떨어지는 것도 피해야되고 적들이 총 쏘는 것도 확인해야되고 지뢰 지뢰도 확인해야되고 할게 많아 자 구합시다 아 아 헛 헛 헛 됐다 됐다 어 인디아나 브론즈 인디아나 브론즈 인디아나 브론즈 근데 나오자마자 죽을 기세인데 왜냐면 폭격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우 좋아 무적.. 무적탄이 때문에 살았구요 어 어허이 뭐야 오오오 아 얘네 어떡하지 어 자 구해주시고 누구죠 아 화염방사기 좋아 지금 이때 화염방사기는 꿀이다 이걸로 끝까지 깰 수 있어 자 구해주시고 아 근데 화염방사기 버리기 싫은데 아 로켓 좋아 죽어가지고 목숨 두개 아껴 목숨 아껴 죽지마 할 수 있어 뭐야 헛 사다리 왜 있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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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헛 어어어 어어 어어 여기 불러 아니잖아 자 들어온다 자 침착해 침착해 다왔어 거의 다왔어 구하고 오케이 아하필 얘야 자 빨리 달립시다 여기 구해주시고 자 이건 목숨이니까 구해야돼 누구니 아 아 터미네이터네 이거 그냥 근접공격으로 하면서 으아 폭탄 지뢰 지뢰 아으 괜찮아 버려 버려 우우 앞에 지뢰있다 조심해라 터진다 아 아 안 돼 목숨이 더 이상 없어 아 오우 오우 가 으어어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좋아 인디아나 존스 블레이드 상위성화는 아니냐고? 근데 아까 내가 채찍질을 하면서 느낀건데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채찍질을 하면은 근데 블레이드는 칼질을 하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최대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런 영혼같은 애들이 개한테 한방 물린다고 죽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개가 너무 세게 무나? 천천히 어구아구아구 죽 많이 쏟지네 어? 좋았어 가자! 오! 아 무거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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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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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턴! 스턴 걸리네! 좋은데? 스턴 걸려.. 아! 아.. 스턴이 아닌가봐.. 이거 안되겠다.. 이거 벽을 파서 안전하게 벙커를 뚫어가지고 들어가야겠어.. 이런식으로.. 계단식으로! 로켓 런처만이 가능한! 새로운 전략! 두더지 전략! 안전하죠? 안전제일 아이.. 체치기야.. 뭐..뭐가 좋은거지 이게? 아! 아이.. 체치기 신나게 하다가 한방맞고 죽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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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무빙이 살아있네 무빙이 살아있음 오.. 폭탄 나와라 제발 좋은애 아.. 블레이드 좋아 좋아.. 블레이드라면 가능 가능하죠? 가능하죠? 타! 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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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너무 느리다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느린거 아닙니까? 자아.. 구하자.. 목숨이야 목숨 목숨 구해주시고 아! 아니 저거가 부딪히면 죽어? 그럼 진작 말해야지 아.. 내 목숨 아.. 없어요 아이.. 너무.. 공격이.. 여기서 달려서.. 좋았다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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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거같아 얘.. 얘 폭탄쓰면 변신되거든? 그게 변신되면 뭐가 좋은거지? 안맞나? 아.. 무적이 되네 어우.. 좋은데? 아.. 그리고 겟틀링 쏠때 뒤로 안밀리네 어우.. 좋은.. 쏘면 뭐해.. 오케이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좋아요 전략을 한번 수립해보죠 작전 계획.. 제대로 짜가지고 자 로봇카 으어어어어 이게.. 모았다 쏘니까 좋네 얜 누구지? 전기톱을 내리는데? 아.. 자.. 아이구 이거 타 탔어 오! 아.. 아.. 아니 로봇이 내려지네 왜? 왜? 왜지? 아 이블데드에서 나오는 애야? 아 그래요? 쎄요? 그게 제일 중요해 쎄요? 좋아 채찍질 아 근데 채찍질 아무리 해도 죽진 않아 기절만 시킬 뿐이야 이거 공포에 걸리는 건가? 어쩌지? 바꾸어야지 뭐 누구니? 아 뭐야 저 아니 걔가 왜 이렇게 어! 탔다 좋아 됐구요 자 자 자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아 너무 무겁다 감량 좀 해야겠다 힛 아 좋아 근접공격을 잘 이용해서 어우 좋아 왔다갔다 무빙 누구지? 화면방사기 아아 저기 멀리서 쏘는 애들 때문에 힛 타주시고 아 이거 타지말까 이거 아 근데 이거 잘 쓰면 좋긴 한데 자 여기서 정확히 착륙 그 다음에 목숨 구해주시고 다시 타 다시 타 그렇지 이러면 되지 아주 아이고 내려졌네 다시 타 왜 내려지지 착륙을 잘못하면은 내려지나? 자 연료 다 쓸때까지 타고 갑니다 오 어우 쎄 잠깐만 아아 됐다 됐다 어? 녹숨 구하러 갑시다 저기요 구해드릴게요 로봇카 아이고 연료가 없어 하지만 연료가 없지만 바닥을 뚫을 수 있어 미사일로 다 진행하자 좋은데? 어우 이 전략 좋았다 복숨인가? 아 복숨 많아 블레이드죠 아 저 로봇 하나 더 있다 타놨어 타놨어 불러 아 타 타 타 오케이 좋았다 깼어 아 어려운데 이 게임 아 근데 재밌네 중독성이 아 있어요 아 죽는 중독성이 로봇 위에서 착지해가지고 타 타 타 그렇지 나와라 내꺼다 이거 최대한 최대한 멀리 가서 인천국제공항에 여기쯤이면 착륙 오케이 좋았구요 어 비행기 환승 좋았구요 갑니다 자 자 인천국제공항 여긴가요 칠웬진에야 자 여기서 안전하게 아 아하 아 내려 그리고 왜 왜 왜 터져요 오 오 자 여기서 헛 오케이 자 올라가올라가 바닥을 뚫어서 올라가고 목숨 하나 얻어주시고 자 폭격 피해주시고 잘 피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지뢰 조심하고 보스야 밑에 목숨 있었거든 일단 먹자 내려가서 먹자 자 보스 패턴 확인해주시고 와 쟤 뭐야 밑에는 쏴 보시지 아 감히 가죄가 있을 줄이야 아 뭐야 채찍으로 어떻게 부탄을 죽여 아 목숨 하나 남았어 가망이 없는데 이거 오 쎄다 나 쎄 좋아 좋아 보스전에서는 이게 짱입니다 엥 엥 엥 와 온다 온다 어이구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목숨 하나 더 있어 나 어디 있냐 뭐야 아 깼나 아 깼어 뭐야 어떻게 깼어 뭐지 어 깼네 오케이 C 탱글 라인 오케이 갑시다 아 자기 공격했다고 아 이 멍청한 놈 갑시다 나와 아메리키 아 아 아 왜 자꾸 얘로 시작해 따내주세요 다른 애 화염방사기 이런 애들 있으면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갈텐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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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도 좋아 괜찮아 충분 아아 달리면서 아 여기서 암어를 먹고 가자 암어를 먹고 폭탄을 좀 이용해서 아 뭐야 오지 마세요 좀 파밍 좀 하게 파밍 할 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여기서 폭탄을 던져서 아 유도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아 바닥을 파야겠다 자 폭탄 먹어주시고 쏴봐야자 싶죠 오씨 오씨 죽을 뻔 강아지 강아지 폭탄 저거 뭐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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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리모트 리모트 폭탄 강아지 먹어 뭐야 이거 어 아이 참 아 아 그럼 여기 목숨도 없나보네 이게 얘로만 진행해야 되는 미션이면은 큰일났는데 바닥 뚫고 가야겠는데 좀 안전제일 모드로 가자 안전제일 모드는 아 근데 여기는 갈 수가 없네 헛 헛 아 아 저렇게 저렇게 총을 잘 써? 좋아 숱 하나 챙겨주시고 애들이 너무 잘해 저런 애들이 미군으로 왔어야 되는데 좋았다 아하 하하 하하